역으로 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. 요즘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배우지요. 장세진 캐릭터를 보일 수 있는 멋진 캐릭터 당당한 눈빛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. 집어삼킬 듯한 눈빛입니다.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.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죠. 그 수줍은 표정도 너무 매력적이에요. 네 요즘 오른쪽 한번 봐주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 차지영 배우님. 요즘 더글로리에서 아주 화제 연기를 펼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죠. 자 이어서 좌. 자 우리 각자의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포즈 될까요? 네 각자 캐릭터를 한번 잠깐 2초 고민하시고 자 왼쪽부터 한번 보고 포즈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왼쪽. 네. 하나 둘 셋. 아우. 아우 좋습니다. 자 가운데 한번 볼까요? 네. 자 오른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 네 분의 케미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 우리 왼쪽 다시 한번 볼까요? 네 왼쪽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. 자 자신있는 포즈 가운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서로 내가 최고다 할 수 있는 포즈요 네 화이팅 네 자 아 이 네 분이요 아무래도 그게 주인공들이니까 네 분이 한번 각오를 다 줄 수 있는 화이팅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자 가운데 보고도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